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 지키는 곳 시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해변가의 머리알처럼 늘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이 해변가의 머리알같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은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상세히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마치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확인시켜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3장을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3장 20절의 가르침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지키는 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원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절기가 집행이 되고 있고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 시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원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하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디였어요? 거기서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이사야 33장 20절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연결지어서 바라보게 될 때 시원에서 위험 중에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계시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이 무리는 뭘 지키는 무리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죠 절기 지키는 그곳에서 누가 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기 지키는 시원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께서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계시는 장소에 대해서 시원임을 분명히 읽겨주셨습니다 21절에 계속 봅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하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하는 우리에게 뭘 세웠다구요? 어디에서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까? 시원에서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시오 여하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끝내는 시원에 그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말씀 보시면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여 난이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도로 놀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그하는 백성이 즉 시원에 그하는 백성이 종례에는 어떤 약속까지 받고 있습니까? 사죄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사함이죠 그럼 시원에 그하는 백성이야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시원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까?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 즉 부활절도 있고 성천일도 있고 또 칠칠절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도 있고 또요 대속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절기지키는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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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위험중에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의 33장을 통해서 시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기가 없는 그곳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절기지키는 시원을 건설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기지키는 시원에 그하는 백성들에게 죄사함이 있고 절기지키는 시원에 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편 133편의 가르침도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예화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영생의 축복도 역시 어디였어요? 시원에서 허락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원은 이사야 33장 20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절기지키는 바로 그 교회 절기지키는 바로 그 모임 절기지키는 바로 그 장소 이 모든 곳이 바로 성경에서는 시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3차의 7개절기 모든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이 지상에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선교협회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세원하게 절기를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즉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전세계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 말리레는 어디로 다 와야 되겠습니까? 시원으로 오지 않고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원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그 앞장에 가서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0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곳을 택하셨다고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시원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의 뭘 삼으셨다고 했습니까? 거처하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집이죠 집 그 하시는 곳 하나님 그 하시는 그 거처가 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주의 중앙청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청와대요 미국으로 본다면 백악관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우리 시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이러시기를 이는 나이에 잠깐 이따가 임기 끝나면 딴 데로 옮기실 것입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 거처할 곳이다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누구의 간청에 의해서 누구의 또 요청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정하신 곳입니다 내가 여기 그 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절입니다 내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위되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원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이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셔도다 구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와있는 곳이 멋진 곳입니까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와있는 곳은 대단한 곳이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치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제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망각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길을 예배하시는데도 하늘의 어떤 영물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이 보면 저런 참 미련스러운 사람 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도록 권고하고 계시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길을 갈까 저 길은 잠시 잠깐은 어떨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원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큰 역사 속에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구 너무 안 조금만 합니까 화성에서 또 토성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 자꾸 연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즉 하늘 세계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늘 나라에 돌아가서 어떤 큰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을까 하느님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표떼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네가 앞서느냐 내가 앞서느냐 하고 도토리 기재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큰 마음으로 그래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좌아할 것이다 네가 좌아하면 나는 우아할 것이다 자신이 모든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위치라도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은 항상 내게 복을 이미 주신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이 위대한 시원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신 이 시원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이 시원에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청와대 한가운데서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 한가운데서 만왕의 왕 대신 하늘아버지 모시고 하늘어머님 모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각자에 맡은 소인들을 자녀들로서 작게 지금 일부 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억 인류인생들에게 다 이 소식을 알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필리핀도 가보니까 열심히 알리고 있고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열심히 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열심히 알릴 것이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시원으로 그들이 돌아와야만 그들이 종류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느끼게 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원에 대한 이 자부심과 이 경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시원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다 부러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4장을 보도록 합시다 4장 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파하며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 구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모이라고 할 때는 모여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장소도 없이 막연히 모이라 하면 어디로 모여야 될지 또 어떻게 모여야 될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모여야 될 것을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시온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그리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절기는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이 지구도 여러분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그 공간 안에 지구라는 그 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게 여겨주신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시온 안에 시온 안에 있다라는 이와 같은 그 자부심과 긍지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온의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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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또 도리하게 되겠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입니다 많은 이방이 가며 적은 게 아닙니다 맨이입니다 많은 이방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와의 전에 산 어디입니까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리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몰려가는 곳이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전해산 시원에 전부 물밀듯이 밀려갈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시원으로 들어가는데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찾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곳을 시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시원이 어떤 곳인지 바로 옆에 두고도 시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시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절기가 있기에 시원이 있고 또 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처할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좀 쉬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2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10편 102편 12절의 말씀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 이르리인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원을 격률에 계시리니 지금은 그를 격률에 계실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절거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여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격률하리니 대저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했다구요 시원은 절기 지키는 곳인데 그 시원을 건설하셨다 적다시 말해서 절기의 모든 진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원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시원이 암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공한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일이 장례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받을 그 백성이 여호를 어떻게 한다구요 예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폭해 하려 하십니다 때에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어디였어요 시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시원에서 선포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자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시대는 새 이름으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도 어디라고요 시원이기 때문에 시원의 백성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시원의 백성들은 그 이름도 알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시원에서 선포된 율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원을 건설해 주시고 또 시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시원에서 영원히 그하신다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잃어버렸던 3차의 7계절기 모든 진리를 회복해 주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지금 가장 중심에 지금 있다라고 봐도 관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 어디였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모시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구를 떠나야 우주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만 실상 우리가 우주의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화성에서 지구 보니까 지구가 매달려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어주시고 마음을 또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구원의 모든 그 계획을 또 세우시고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거룩하신 성체가 찢기움을 당하시면서 오늘은 하늘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시고 생명의 근본이 바로 하늘어머니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 일깨움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의미가 다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치 않은 곳이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이런 절기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또 그런 절기 지키는 시온이 하나님의 거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는 사실도 확신해 주시고 사단 마귀들의 간악하고 간교한 회방 속에서도 이 시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전하여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화의 동산 같게 하여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요 내게로부터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시온에서 뭘 하시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7절의 말씀 넘어갑시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야 너희 그 시온 이상한 데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회방을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2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그하는 백성들이 회방과 비방에 노출되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위로도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사람이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매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게 먹힐 것이로 나의 의의는 영원히 깼고 나의 구원은 언제까지 미친다구요 세세 미치리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여화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죽어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죽어 아니시니까 여화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어디로 들어온다 구했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은 시원입니다 시원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찌 됩니까 달아날 것이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시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하늘의 중앙층입니다 우주의 가장 중요한 그 장소가 바로 시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곳에 오지 않고 있죠 알기만 한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어찌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경례할 줄 알고 또 영접할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 하늘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또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5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파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파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누가 통치하신다고 했습니까 절기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 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마주보더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곳이 바로 시원이라고 했죠 구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살과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처해 주시고 인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시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주의 한 중심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유력자가 대통령이나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 왕과 눈을 마주할 수 있고 또 왕비와 눈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원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축복 주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이제 속히 돌아가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정 속에는 조그만한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 이런 어떤 시련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이제 우리 구원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능히 감당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갈 곳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가는 곳이 좋은 곳이면 그 앞에 있는 길들이 조금 험하고 자갈밭길이고 진흙길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그 길을 건너서라도 우리가 갈 그 영화로운 곳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시온 결단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시온에서 지키는 이 절기의 위대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무엇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고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올바른 내용을 또 전해주시고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도 시온이 시온인지 또 바벨론인지 풍갑 못하고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영적 눈도 다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부름하는 수고를 열심히 하시고 또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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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